32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핵심어의 동그라미 표시하는데 여기서 핵심어는 마이너리티죠. 소수자들이 소수자들이 여기서 보면 어떤 헤브 인플루언스니까 영향력을 가졌어요. 근데 영향력을 가진 원인이 뭐지가 바로 답이 되는 겁니다. 이거에 대한 영향력의 원인, 이게 파란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개는 소수자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수자들이 사회적으로 영향을 갖습니다. 다수자가 아닌데 근데 왜 그렇지? 그 영향력 원인이 뭐지? 이거에 대해서 좀 이제 간단하게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소수자들은 텐드, 나트, 헤브, 머치, 파워니까 어떤 많은 힘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스태터스는 어떤 지위를 갖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may even be dismissed니까 예, 이제 여기서는 디스미스라는 게 원래는 뭐 이제 파면하다, 파면 되다, 뭐 짤리다 뭐 그런 말이죠. 예, 그래서 여기서는 뭐 이제 묵살당하다 뭐 그런 뜻이겠네요. 예, 그래서 뭐예요? 어떤 트러블메이커니까 트러블을 만드는 사람이라든지 극단주의자라든지 혹은 단순히 이제 위얼드는 뭐 괴짜? 뭐 그런 뜻이죠. 예, 그러니까 이런 걸로 좀 이게 사회적 인식이 안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얘가, 얘네가 헤브 애니 인플루언스니까 영향을 가졌어요. 뭐에 대해서요? 어떤 그 대다수의 사람들이 있어서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심리학자인 이 사람은 뭐라 주장했냐면은 답이 어디 있냐면 그들의 행동 스타일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행동 스타일이 뭔지 이게 어떤 방식인지 뒤에 설명이 쭉 나오는 거겠죠. 예, 그래서 예, 여기서 뭐 일축하다고 나와있네요. 보니까 디스미스 그래서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제 여기서는 이제 이게 바로 여성 참정론자라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뭐가 되겠어요? 이제 소수자가 되는 거잖아요. 요게 성공은 요게 이제 빨간색이 되는 거겠죠. 대디아인데 그것의 서포트들이 자, 여기 나왔지만 일단은 컨시스턴트가 무슨 말이냐면은 뭐 일관된 꾸준한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뷰는 그들의 견해를 꾸준하게 유지했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외부의 압력이 오더라도 자기네 주장을 안 굽히고 몇십 년 동안 꾸준하게 자기의 견해를 밝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뭘 만들었어요? 상당한 정도의 사회적인 영향력을 만든 겁니다. 꾸준하게 하면요. 그래서 소수자들인데 어떻게 돼요? 활동적이고 조직적이고 그 다음에 지지하고 그들의 위치를 갖다가 방어하는 사람이잖아요. 어떻게 해요? 근데요. 바로 꾸준하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답은 꾸준하게라는 말이 나오면 돼요. 얘는 어떻게 돼요? 사회적인 갈등과 의심과 불확실성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니까 꾸준하게 자기의 뭔가를 견제하면은 사회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디서요? 다수의 멤버들 사이에서.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건 뭘로 이끌었어요? 사회적인 변화를 이끌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영향력의 원인은 꾸준함. 그러면은 언젠가는 영향력 발휘함. 이겁니다. 그럼 이제 변화가 됐고요. 그러한 변화는 종종 발생했는데 역시 변화가 발생한 것은 왜 그런 거예요? 어떤 소수자들이 Converted Others니까 전환시킨 겁니다. Convert 전환시킨다죠. 뭐를요? 그것의 어떤 포인트 어뷰, 견해를 변화시킨 겁니다. 그래서 Without the influence of minority니까 소수의 영향력 없이는 우리는 뭐예요? 이노비의 혁신도 없을 거고 사회적인 변화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영향력을 줬더니 자기네 입장을 견제했더니 영향력을 행사해서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더라. 이게 전부 다 핵심어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많은 우리가 여기는 겁니다. 뭘로 여기는 거예요? 주된 사회적인 운동이죠. 이런 것들은 일반적으로 못 때문에인 거예요. Outspoken minority니까 굉장히 뛰어난 소수자의 영향력 때문에 생긴 거다. 이 사람의 꾸준함 때문에 생긴 거다. 그렇게 내용을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는 당연히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지 꾸준하다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는 게 맞는 거겠죠? 예, 그래서 꾸준하게 영향력을 행성했다. 보면은, 근데 이제 여기서는 주어가 이제 그 뭡니까? 소수자가 있고 이제 다수자가 있죠? 1번을 보니까 소수자가 그것에 어떤 점수를 얻었대요. 예, 뭐 이제 뭐 어떤 걸 이렇게 가로질 점수를 얻었다. 예, 그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소수자가 소수자가 Tone down its voice 그러니까 목소리를 낮췄다. 이건 아니죠? 예, 목소리를 낮췄다. 이건 아니겠죠? 예, 그리고 예, 그래서 목소리를 낮췄다. 이거 아닌 것 같고 그 다음에 다수자가 그 함양했습니다. 뭐를요? 소수자를 뭐 이제 키웠다 그런 말인데 여기서는 다수자가 별로 한 게 없죠? 3번도 안 되는 거겠고요. 그 다음에 다수자가 초래했습니다. 사회적인 변화 이건 소수자가 초래한 거죠? 4번도 안 되는 거겠고요. 그 다음에 소수자가 다수자와 함께 협동했다. 여기서 협동한 거 없죠? 소수자가 꾸준하게 자기 그 보니까 그 의견을 갖다가 견지했다. 그런 말이 나와야 되는 거겠죠? 예, 그래서 5번도 안 되고 그래서 답은 1번이 맞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는 Get its point across라는 게 이게 원래는 이제 수거입니다. 수거라서 뭐 이제 사람들을 갖다가 어떤 사람이 말하는 것을 이해시키다. 뭐 그런 뜻이 있어요. 근데 이 뜻을 모르더라도 여기 넷이 안 되고 문맥상 Get its point라는 게 뭐 점수를 얻다 라고 해석해도 말이 되는 겁니다. 나머지가 말이 안 되는 거에요. 영향력을 발휘하다. 꾸준함을 뭐 이렇게 발휘하다. 여기서 Get its point across라는 얘기는 이제 정확하게는 이제 뭐 이렇게 사람들을 자기가 말하는 것을 이해시키다인데 이 뜻을 모르고 그냥 모른 상태에서도 어느 정도 이렇게 좀 답을 추출할 수 있는 좀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죠. 그렇게 해서 역시 빨간색하고 파란색 좀 잘 정리해서 문제를 푸시면 될 것 같습니다.